하얀 면은 다 부드러울 거라는 편견을 몽땅 깨부스러왔다는 이색냉면. 소면, 쌀국수와 차원이 다른 쫄깃함은 물론. 쫄면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라는데요. 이 수상한 흰 면발 하나로 냉면계를 완전히 뒤집어 넣은 이 독특한 음식. 아, 이거 농마냉면이에요. 농마냉면이에요. 네? 농마냉면이라고요? 들어도 모르겠어요. 이거 생김새부터 맛까지 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지만 그중에서도 이 이름 정말 난생 처음 들어보는데요. 도대체 이 농마냉면은 어디서 나타난 음식인 건지 대체 면발은 왜 흰색인 건지 쌓여가는 궁금증에 참지 못한 먹키피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봐야겠습니다. 들어가기 무섭게 존재감 뿜뿜뿜뿜내며 쭉쭉 뿜어져 나오는 이 면발. 그런데 이거 기계도 그렇고 면 뽑는 방식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냉면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바로 뽑네요. 이렇게 보니 이거 냉면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저 흰색 면이 의심된단 말이죠. 심지어 삶은 뒤 찬물에 헹구는 것까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느낌이 왔는데요. 흰 면발의 비밀은 오직 재료. 주인장 알려줘요. 농마는 농말의 북쪽 사투리말이고요. 농말할 때 농말입니다. 아, 그럼 이거 농말로 만드는 거예요? 감자 전분으로 만든 국수, 농마 국수를 농마라고 불러요. 아니, 감자 전분으로 만든 떡이나 수제비는 자주 봤지만 면을 만든다고요? 면이 만들어져요? 그 감자가 굉장히 중요한 식량원이에요. 그래서 그쪽 분들은 농마를 가지고 국수를 해서 드셨고요. 그게 6.25 때 내려와서 함흥냉면은 고구마 전분하고 밀가루를 넣어서 만든 거고요. 사실 농마냉면은 우리가 아는 함흥냉면의 원조인 햄. 세월이 흘러 지금은 맛과 생김새 모두 다르다는데요. 이제 반증만 하면 끝인가 싶던 그때. 이거는 찍으면 안 되는데. 아니, 이건 또 뭐죠? 먹기 피디 출동. 이거요? 이거, 이거. 일종의 국물 가루를 섞은 거죠, 저희 나름대로? 이야, 비율은. 지금은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비율 안 내보낼 테니까. 네, 네, 네. 그 흰 색깔을 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제일 흔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흔한 거예요. 밀가루? 밀가루. 어, 딩동댕? 당장 전분이라 반죽을 하면 바로 굳어요. 그래서 즉시, 즉시 반죽을 해야 하는데 항상 반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실험 활동에서 개선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연구한 만큼 비율은 특급 비밀이라는데요. 하지만 농마냉면 보유의 맛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소량의 밀가루만 넣고 있답니다. 게다가 반죽할 때는 뜨거운 물만 사용하는 익반죽 비법을 고집한다는데요. 이게 또 손님들이 감탄할 만큼 쫄깃한 면발을 뽑을 수 있었던 비법. 우와, 탱탱함이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진짜 시작. 어머어머, 그런데 이 빛은 뭐죠? 눈부실 정도로 뽀얀 면발을 찾대.